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준비된 것은 벤톤 에스페라 거울에 비친 신정 1시간 동안 사냥 영상을 아 결과를 할 예정입니다 어 처음에 버닝은 6단계에서 시작했으며 현재는 4단계인 상황입니다 어 블랙잭은 현재 2킬이 나고 있으며 어 이것을 측정하는 이유는 어 아르카나가 이제 몬스터 숫자를 한 최소 12,000 이상은 1시간 동안 잡는 편인데 어 그러면은 1시간에 어 6천만 메소 정도 나옵니다 그런 기준하에 에스페라는 몇 마리 잡는지를 측정하고 싶어가지고 에스페라 같은 경우는 버닝이 아예 없기 때문에 분당 3.2억정도 넣고 있는데요 에스페라는 현재 보면은 거진 4억정도 돼 보이네요 현재는 이제 버닝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버닝이 있으면 4억정도는 나올 것 같구요 어 그렇습니다 일단 측정을 좀 해보도록 하구요 현재는 경부는 뭐 딱히 1.5배 경포 밖에 없고 경축브리기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정팬하고 정팬하고 하나 더 있는데 정팬하고 어 경축브리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10분 빨리 켠 이유가 뭐냐 아 대충 뭐 어떻게 사냥하고 있는지 볼 겸 겸사겸사 저렇게 키고 말았습니다 음 뭔가 사냥이 자연스럽지 않군요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메소보단 메소도 중요한데 일단 몬스터가 얼마나 잡히느냐 요거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1시간 한번 측정해보고 있습니다 어 마리스 시작 개수는 따로 해놨고 1시간 됐을 때 결말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험치는 이제 8천 정도 많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에스페라보다 6 8에 48 18 한 대강 50억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잼스톤 1시간 전에 시작 개수는 31개였다고 합니다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몬스터 잡은 숫자 두 번째로는 매소 세 번째로는 경험치 요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 현재는 아르카나와 똑같은 경험치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에 2백 40억이 오른다는 가정화에 하면은 그죠 가정화에 하면은 아 1시간 측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기를 좀 두들겨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에 심을 한번 받고 안될 것 같습니다 자 3분 30초 남았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4분 40초 남았습니다 어 얼마만에 랩업이 이루어질지 어 일단 1.5배만 있으면은 사실상 뭐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봐야 겠지 경험치량은 그래서 얼마나 걸릴지 좀 걸려올게요 잘 떠는 심을 한번 받아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리극성은 현재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제 목소리기에 귀를 기울인다면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3분 10초 가량 남았는데요 아 저도 일단 몬스터 숫자가 얼마나 잡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제일 키포인트 같아 매소와 경험치가 어쨌든 매소는 어 그렇게 크게 보다는 경험치량이 이제 좀 50억 정도 1시간의 차이 나니까 그게 좀 일단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12,000마리 였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안될 것 같아요 잘 해봐야 만마리 떼겠는데 느낌이 아 일단 뭐 하다보면 결말이 나오겠지 음 어 음 음 음 음 음 1분 30초 남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아 뜬금없이 든 생각인데 또 상위 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밌었던 확률같은게 좀 더 부족했다 뜬금없이 든 생각이네요 또 들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스펙을 올리고 에스페라까지 오잖아요 아 16초 남았는데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아이템을 좀 죽고 마무리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빠집니다 1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전도 분석이 종료가 되는데 1시간 동안에 매소는 4846만원 아 대강 한 5000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경험치는 232억이니까 버닝만 높으면 250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몬스터 숫자가 중요한데 자 몬스터 숫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엇 오 만 66666666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빼기 77256 100이 66866 아 만삼백마리네요 아 이천마리정도 차이 나는데 아 잼스톤은 물론 한시간동안 일곱개를 먹었지만은 몬스톤 숫자가 이천마리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 몬스톤자 이천마리 차이와 매수 천만차이면은 잼스톤이 사실상 이천마리급 차이가 난다는거지 지금 일곱개를 먹었다는 가정하에 만마리에 그러면은 한 15% 먹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하나정도 더 먹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오는 이제 부가 그런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상 1500 2000 손해보고 겨우치 50억 먹는건데 어 3.2 곱하기 60 192억 40억 40억 차이요 40억에 1700만원 한 2000 봐야될거 같은데 그래도 40억에 2000만원이면은 40억에 2000만원이라 아 난해하네요 어쨌든 일단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중 Q&B